인사문말 안녕하십니다 자 여러분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렇지 그렇게 앉으세요 그냥 바로 앉을 때 앉고 나서 자세가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?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면접 인사를 알아봤는데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리고 인사를 하실 때 뭐 안녕하세요 뭐 자기소개 시간 됐어요 그럼 안녕하세요 뭐 최연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것보다 그 앞에 수식어로 붙여서 항상 교수님이 말씀하시죠 수식어로 붙여서 하시는게 굉장히 좋아요 아시겠죠? 네 네 좋습니다 면접 인사까지 모든 얼굴 만들기 먼저 눈 주위의 근육을 풀어주고 입 주위를 비롯한 얼굴의 전체 근육을 긴장시킨 후 이완시킵니다 그리고 입꼬리 근육을 단련시키는 방법 그리고 입꼬리 근육을 단련시키는 방법 올린 얼굴 트레이닝 시작 눈썹 올린 얼굴 윙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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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왼쪽 위 아래 한 번 더 얼굴 쭉 빼고 한번 더 곰돌이 빈다이 한번 더 봐볼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말고 트레이닝 시작 눈썹 올리고 왼쪽 왼쪽 위아래 한 번 더 얼굴 쭉 빼고 바람 가득 입꼬리 올리고 개구리 뒷다리 고맙습니다